가수에다 가가가 달빛이 주워 눈부시니 플래시 우릴 따라온 얄빛도 난 주워 안녕하세요 책자들 중학교 때 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온 것 같은데 아닌가? 아 지금 11시쯤에 줄타기 공연이 있나 봐 줄타기 공연이 이런 거 아니야? 멈췄하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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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민망했어 내가 창피해? 아니야 아니야 안 창피해 우리 언니가 짱이야 짜릿해 늘 새로워 지금 여기에 마침 맛있는 것들이 파네 과장님이 오시네 과장님이 차라리 빨리 사시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앞에 쫀득이 구워 먹는 곳이 있어요 빨리 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껴는 걸까? 요렇게 오 잘 커진다 먹어볼까? 음 음 빨리 가자 왜 깼어 음 오 뭐야 무서워 오 오 왜 그래요 진짜 아 간다 아이쿠 길다리기 길다리기 오빠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멋있어요 호응을 유도하면서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게 진짜 센스 있으세요 센스를 한 번 또 배워갑니다 이제 가볼까? 다른 체험하러? 네 가자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지금 이 앞에 제가 방금 봐봤는데 진짜 굉장히 멋있어요 보이세요? 말 위에 누워서 타세요 이런 광경은 저도 처음이에요 진짜 대박 오 오 100점 맞추냈어 3점 맞추냈어 3점 맞추냈어 3점 맞추냈어 3점 맞추냈어 3점 맞추냈어 4점 맞추냈어 근데 말도 훈련이 잘 된 거 같은 게 오 깜짝 오 야 진짜 놀랐어 왜 잤어요 안녕하세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설마 도깨비 안녕하세요 그냥 이야기 도깨비시죠 뭐 하시는 분들이오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하나 둘 셋 I'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런 거 눈앞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네 네 저 좋아해요 데뷔한 지 한 보름쯤 된 그 아이돌들이 넥이 도박을 좋아한다고 평소적으로 한번 와보시겠어 야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완두콩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맞추기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 게임을 지금부터 2번이요 3번이요 갈렸네 3번 아닌가 여기 1번인가 자 그러면 2번은 아닌 것 같으면 아 2번이죠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하세요 응 아 이 양반이 귀가 얇네 자 이런분은 이제 잘만 얘기하면 이게 털게 털 수도 있을 것 같아 방금도 말했듯이 이것이 도박이었어요 뭘 거시겠어 타이틀고래 타이틀고래 그럼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식 하나 사주세요 오 맞아요 그럼 같이 먹는 거야 아니요 저희끼리만 먹는 거예요 알겠어 하나 둘 진짜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후회 없습니다 네 후회 없습니다 네 후회 없습니다 네 후회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어 언니 이리 오더라 뭐야 언니 개인 걸그룹은 명을 받들라 아 자 누가 먼저 애교를 하겠는고 아 나 깨비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다음 깨비님 나 배분팡 아 아 아 오빠 아 오빠 오빠 맛있는 음식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? 먹으러 갈까? 아 오빠 먹으러 가 가 가 아니요 승부는 승부니까 이번에 나온 신구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고고고고 달빛이 좋아 눈부시니 플래스 마 마 마 마 마 마 너무 상큼하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쭤도 좋다 예 여기가 포도청이래 옛날 경찰서 같은 아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저희도 찾아왔어요 아 여기가 바나라는 곳으로 죄인들을 벌하는 곳이야 아 여기 셋 중에 누가 죄인일까 아 위사언니요 이쁜게 죄야? 어 이쁜 것도 죄인가요? 어 죄라고 치자 누가 제일 이쁠까 아 아 양심 없다 아 마음에 안 드는 스텝이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애들이 굴렸길래 아 네 아 사랑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거 알죠? 지켜주지 못해 죄송해요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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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 먹고 싶다는 거 못 먹게 하고 아 아니 저희 다 먹 저희 다 먹었는데 한대요 아 아 아 마지막 한대요 안돼 아 케이팝 주어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아 좋은 추억도 쌓고 드림노트도 홍보하고 이거 뭐 일석이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부님이죠 흥부님이에요 아 자네는 외국인 멤버가 아 이 추운 날씨 어린 친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 아유 괜찮네 괜찮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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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비금만 깔끔하게 주면 우리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하비금이 얼마죠 300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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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냥 2냥 3냥이다 추우시죠 아 아 아 아 참 저 우리 처자들하고 저 오늘 좋은 시간 보냈네요 그죠 형님 아 그때도 저 남은 시간 좀 인속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그대들의 저 더욱더 멋진 활동을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맘맘말라봐 맘맘라봐 예 맘맘라봐 맘맘라봐 눈부시니 플래시 맘맘발라봐 얘들아 오늘 어땠어 민속준? 이런 경험을 한 건 너무 좋은데 우리 멤버들이 아 맞아요 다음에 놀러와도 또 또 다시 새롭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멤버들이랑 꼭 함께 오도록 할게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드리노트 할 시간 끝날까요? 오케이 하나 둘 셋 드리노트 화이팅! 케이퍼주어 화이팅!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